뇌파를 동기화한다고 해서 기억이나 생각을 알려드리며 뇌파를 동기화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왜 필요하죠? 뇌를 해킹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? 네가 알고 있는 걸 보여줘 찾아봐 뭔가 보였던 것 같긴 한데 박사님은 여전히 살인사건에 연루된 감시 대상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은 여러 기억들이 얽혀있고 그걸 정확히 분간해낼 수 없는 상태예요 흐흐흐흐 아다시아 왜 뭔가 속임 차는 거라도 있었나? 임주영이의 기억이 당신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각인되는 기억은 환영하기도 했다 내 머릿속에 온 거 아니라고 찾아봐 잠시 후